형, 장보요! 깜짝이야! 뭐요? 아이고, 아이고! 홍식 사장님! 이런 누체한 곳에 반갑습니다! 선생님이 여기 몇 일이세요? 어? 나? 나 원래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해요. 두 사람 여기서 뭐하는겨? 어, 그냥 뭐, 야식을 먹고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. 아이고, 너 무슨 일! 이런 데서요! 넓은 데서요! 넓은 데서요! 아, 네! 아, 서장님! 그거 저기 공항에서 몸에 다는 거 아니에요? 금속탄이라는 거? 아이고, 아뇨! 암막이요, 암막이! 암막이처럼은 안 보이겠는데요. 최신형이라고요! 어, 이게 인공지능이니? 뭐, 저기 뭐, 항산 효과도 있고 음료도 나오고 뭐 그런 게... 아이고, 깜짝이야! 아이고, 깜짝이야! 아이고, 깜짝이야! 아이고, 깜짝이야! 거기서 뭐 하세요? 아이고, 깜짝이야! 너무 지저분해가지고! 아이고, 아이고, 청소기야! 특수청소기! 청소기... 그거? 금속탐지기 아니에요? 에이, 아니야! 이게 그 기계가 신형이라가지고 이 자석이 있어서 쓸데없는 세우치들이 달라붙고 그래! 소통사자! 근데 GOP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? GMG에서 막 지뢰찾고? 에이, 아니야! 그 지뢰찾기 게임을 했었다고! 여보! 응! 우리는 운동이 끝난 것 같은데 갈까, 집에 이제? 아, 그럴까? 그럴까? 어, 저, 갈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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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막이로 암막이로 많이 해서 그러지 몸이 쫙 트이는구먼! 어... 들어갈게! 네! 네! 조심히 들어가세요! 헉! 저도 이제 그 청소가 다 끝나가지고 에... Um... 찾아가지고 힘들구먼 그냥 여행을 먹기